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기하고 기업이익 증가를 같이 봐야 된다, 물가하고 앞으로 몇 년을 보면요.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은 현상이 구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저는 3,300 넘어서기에는 앞으로도 3년 이상 걸려야 될 것이다. 계속 박스권일 거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난번에 8.6%였나요? 8.6%, 5월 달이요. 그런데 한국도 지금 6%대라고 하잖아요. 5월 달에 5.4가 나왔고 7월 초에 발표됩니다만 6월 물가는 6%가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 CPI 같은 경우는 한 30%가 부동산 관련된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한국은 빠져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부동산 지표를 만약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마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부동산 관련 그런 지표가 임대로 3분의 1 거의 가까운데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 물가에도 렌트 지수라고 있어요. 렌트, 집세, 임대, 가격 그게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그 비중이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값 같은 건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우리 물가도 8%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물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이 그래프 하나에 미국 경제에 세계 경기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그래프 한번 보여줬습니까? 이게 실질금리인데요. 실질금리라는 것은 제가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야지 우리가 조축을 하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미국 실질금리가 최근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로 가야지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로 가기 위해서는 금리가 우선 올라야 되죠. 그래서 10년 국제 수익률이 2020년 0.53%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3.47%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는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오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 적정 수준 추정해보니까 한 4%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3.5%까지 올랐으니까 적정 수준 아니라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기 위해 플러스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마 6월을 고점으로 7, 8, 9월 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물가가 떨어지느냐. 저는 6가 고점 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6가가 떨어지면 바로 1개월 후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수요가 많이 쭉 되고 있어요. 자산가격 떨어지고 미국 소비심리. 미시간대학 컨퍼런스 보도는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학 소비자 지수 보니까 사상 최저치거든요. 소비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쭉 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특히 내년 가면 소비자 물가가 3% 그리고 금리는 3% 약간 넘으면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쭉 되는 거다. 경기 침체다. 그래서 내년에 실질금리가 이만큼 와있을 텐데요. 물가가 이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저 금리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금리에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이 좀 변동포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지려면 저 금리가 사실은 그런데 참 어려운 게요. 작년에 보면 작년 초인가요. 그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으로. 오르니까 또 다른 이유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으로 또 떨어지고. 적정 수준이 어떤 겁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것이죠. 금리하고 기업이익 증가율이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가죠. 이거는 경기 확장 국면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경기 확장 국면 후반에 가면 물가 상승이 올라오고 금리가 더 올라오고 기업이익 증가율이 줄어들거든요. 이때부터는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떤 국면이냐면 지금 앞으로 경기 둔화를 반영하죠. 물가 상승은 낮아지는데 경기 둔화 폭이 더 커버릴 거라는 거죠. 이게 저는 내년 상반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떨어지니까 금리는 낮아지지만 기업이익 증가율이 그보다 더 낮아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기하고 기업이익 증가율을 같이 봐야 된다. 물가하고. 그런데 사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을 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고요. 그때 한 40% 가득 평가됐고. 그다음에 선행지수 증가율하고 물가 상승률 차이를 제가 한번 구하거든요. 그러면 이 선행지수 증가율하고 물가 상승률 차이가 확대되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더 빨리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주식 비중 많이 늘려야 되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선행지수 증가율은 낮아지는데 물가는 올라가서요. 이 차이가 계속 축소됐어요. 이럴 때는 주식 비중을 가감히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선행지수 증가율도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안 만하고 물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를 줄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주가가 좀 반등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쨌든 국내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계속 지금 고민이 그거예요. 미국 시장이 더 많이 떨어졌으니 예를 들면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거 70% 이상 떨어진 주식들 지금 사는 게 맞아? 아니면 앞으로 반등 시에 한국 시장이 더 오를 거야? 아니면 진짜 한국에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아?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투자의 관점에서 어디가 더 거시적으로 낫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동안 미국 비중은 좀 줄이시고 우리나라나 중국 비중, 아시아 비중을 늘려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들고 있는데요. 지금도 생각 변함없습니다. 미국 주가가 지금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버핏지수라고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건데요. 작년 4분기에 344%였어요. 그런데 2000년 ITEF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고 장기 평균이 지난 22년 평균이 186%거든요. 아직도 저는 미국 주가가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품이니까 약간 반등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주가는 그렇게 거품이 미국처럼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성장축, 소비축이 큰 흐름으로 볼 때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나 중국 비중을 좀 더 올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연초까지는 중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보니까 중국 주가는 많이 좀 올랐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앞으로 5년, 10년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 주식도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 4, 5년 신흥국 관점에서 계속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 시장만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중국 시장만큼은 우리가 못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는 건 아까 국민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최근 3년간 연평균 운용 수익률이 주식 채권 다 포함해서 11%였어요. 높았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수익률 6.4%거든요. 장기 평균이 6.4%라고.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11% 수익을 냈으니까 장기적으로 평균에 접근해야 되죠. 앞으로 3년은 평균보다 못할 거라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올해 마이너스 되고 내년, 내후년 3년 평균이 6%보다 낮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낮아진다. 갈수록 돈 벌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기관이 이렇다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도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모든 투자 주체들은.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낮추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런 장에서는 종목별 차별화는 굉장히 심화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종목 고르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분석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거 매일 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투자할 종목이 생기는가. 눈에 띄는 게 있으세요? 눈에 띄는 게 있으세요? 최근에 조선주 좀 샀어요. 조선주. 네. 조선주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업 관련 담당자들 보니까. 조선업 경기가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다. 물론 제가 잘하는 거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주변에서 정말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사라고 사면 송구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선업종 사서는 지금 수익률이 좀 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제가 직구진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 교수님 제가 조선주 지금 500만 원을 산다고 하면 조선주 사는 게 맞습니까? 삼성전자 사는 게 맞습니까? 지금은 저는 기관의 문제인데요. 9월까지만 보면 삼성전자가 더 날 것 같습니다. 9월까지만 보면. 네. 알겠습니다. 왜 한국 시장이 앞으로도 미국 시장보다는 주가 상승률이라든가 투자하기가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또 한국은 어쨌든 미국 금리보다는 높아야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으니 우리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결국 우리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투자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견해에는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여기인들 우리 주식은 많이 팔았습니다. 채권을 샀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개월 보니까 채권도 팔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서 수익률을 본 대로 이동하니까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몇 년을 보면요.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은 현상이 구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성장률이거든요. IMF가 1980년부터 세계 경제성장을 발표하는데요. 2009년까지는 우리가 7.0, 세계 평균 3.4보다 2배 이상 성장했어요. 그런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우리 성장 연평균 3.0, 세계 평균 3.3.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을 보면 우리 잠재성장 10년에 1.0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추정한 것 보니까 1.8이에요. 현재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잠재성장을 제가 추정하면 2% 안팎입니다. 현재로 똑같지만 갈수록 우리 경제성장이 미국보다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도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져야 되죠. 아, 그래요? 그래서 채권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제까지처럼 미국보다 우리 금리가 더 높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갈 거야. 라고 했던 생각도 조금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네요. 네. 저는 머지않아 전혀 다른 세상,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이런 세상들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계속 낮은 거는 일본의 잠재성장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경제에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국가의 경제에는. 그만큼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안 좋다는 얘기니까.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장이 없다는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그런 현상으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니까. 네. 우리가 뭐 당장 일본식으로 가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10년 후에는 우리 잠재성 1.0, 그 이후로는 0%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 감소에 있는데요. 노동력 감소에 있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이유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얼핏 드는데 그렇다면 성장이 있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게 한국보다 더 난 거 아닌가요? 한국 투자가 지금 더 낫다고 하셔서. 그런데 미국 주시하는 제가 보기에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지금 거품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주가가 지난 10년간은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고요. S&P500이나 다른 주가 지수가 제자리 찾아오기는 1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평가하면 미국 주가 거품이 2000년 IT 거품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미국 주가는 자리야 제자리 걸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지금 한국의 금리 인상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격차가 나더라도 많이 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금리 인상,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는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도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 한국 자산시장,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1000조 가까이 되고 이것에 대한 부실을 경고하는 뉴스들이 가끔 자주 나오더라고요. 결국 우리 가계 부채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부채 문제들이 터지는 어떤 또 뇌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도 재패 부채에서 흥량한 나라인데요. 예를 들어서 97년 애완이기 때 우리 기업 부채가 지집대의 107%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보니까 115%고요. 가계 부채가 50%에서 작년에 107% 올랐거든요. 나불이네요. 네. 가계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었어요. 그래서 아까 자영업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가계 원리금 상암 부담별이 거의 지금 40%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40만 원 이자 옮긴 갔는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할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요. 그렇다고 경기만 좋아지면 돈 벌어서 그 이자를 갚으면 되는데 경기마저 나빠지고요. 그다음에 사실 기업도 문제예요. 지난주에 한국은에서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걸 냈는데요. 국회에 1년에 2번씩 제출하는 보고서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 36%가 이자 보상 비율이 1미만입니다. 우리 기업 36%가 1년간 영업이익돼서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중소기업이 42%로 42%로 중소기업이거든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지금 금리가 올랐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많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은 우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어떤 부정적인 요소, 문제,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국은 너무나 많이 거품이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는 게 낫다.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아까 많이 낮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국민연금 3년 평균이 지난 3년 11%, 장기평 6.4%다. 그거 되려면 앞으로 3년은 0% 돼야 되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그런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후는 디플레이션을 오히려 걱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수님도 디플레이션에. 저는 작년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도했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 가장 우수한 목표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올리면 자산가의 거품이 더 심하게 붕괴되고 그다음에 소비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저는 전 세계가 또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좋다 하는 주식들 그리고 많이 오르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것도 전망이 좋고 해서 장기 투자하는 주식들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이 우리가 성장이 사라지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오면 경제가 오면 또 주식의 좋은 주식의 기준이 확 바뀌는 거잖아요. 디플레이션 세상이 온다고 하면 좋은 주식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냥 배당만이 주는 기업입니다. 아 배당주. 그래서 저는 경기 수축 국면에서 계속 대표님하고 말씀드릴 때도 배당주 주자라고 구체적으로 KT 같은 주식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올해 코스피 많이 떨어졌는데 KT라는 주식은 오르고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거든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생기면 은행에도 안 맡겨요. 그냥 KT 같은 주식 배당만이 주는 주식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배당받는 게 최우선. 저는 금리 지금 많이 오르지만 내년에 경기 수축을 반영해가지고요. 올 하반기 후반부터 장기 금리 10년 국제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년 가면 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는 더 떨어지니까 우리가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상의 어떤 효과들로 인해서 뉴스에도 나오는 것처럼 6%짜리 상품 예금 적금 이런 예금 상품이 나오니까 완판이 됐다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이건 일시적 현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6% 저축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줄 수가 있는데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쭉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수님이 내년 상반기 시점에 최저점을 찍고 2,200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찍고 그 다음서부터 반등할 거라고 보시는 거는 경기 침체가 극에 이르렀을 때 결국은 미리서축가가 반영되네요. 네. 연준이 그거에 대한 또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다시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되기는 됐는데요. 그런데 자산가격이 많이 떨어지만 일정 수준까지 오르지만 추세적으로 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 재정정책 수단이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2008년, 2020년 두 번의 이기를 겪으면서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써서 경제 V자형으로 회복시켰거든요. 자산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런데 미국 등 선진국 정부 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이기 가도 그렇게 돈을 많이 쓸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가계기업 부채가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가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두 번 이기만 생각하고 떨어지면 굉장히 급등하고 또 추세적으로 오른다. 이런 시기는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다시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져도 급반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코로나 이후 때처럼 연준이나 중앙정부들이 경제 부양을 위해서 대책을 내놓는 게 지금 오히려 반대잖아요. 긴축하고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내년 상반기 정도 돼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됐든 아니면 금리 인하를 쫙 하면서 그때 가서 급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도 이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물론 급나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가가 2천 밑으로 떨어졌다면 적정 주가가 제가 2,750 정도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올라가 있는데 그 이후로 작년 고점 3,300 이런 걸 넘어서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시점에 역시 바닷건에서의 급등은 일어날 수 있으나 그 급등의 한계가 코로나 이후처럼 3천, 3,300 이것까지는 아니고 적정 주가의 2,700 정도나 이런 때까지의 급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가를 보면 사실 80년대 말에 한 번 3조 원은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500,000 박스권 보다가 2005년, 6,000, 6년 그때 2,000이 넘었거든요. 우리 IMF 경제 구조정 했다. 그다음에 중국 특수가 있어가지고요. 그 이후로 또 10년 동안 계속 저정보였어요. 박스필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다가 3,000이 넘어섰는데요. 저는 3,300 넘어서기에는 앞으로도 3년 이상은 걸려야 될 것이다. 계속 박스권일 거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작년 초인가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3,300 이후 4,000 선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까마득한 수치가 됐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300이었을 때 제가 2,700 이야기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2,700도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높아 보여요. 그런데 2,750은 저는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내년 상반기 그 이야기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올해 우리가 9월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9월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그 이유는 조금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내려갈 수 있으니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자. 그러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극에 달았을 때 연준이 뭔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오히려 비중이 좀 늘리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고점의 한계는 있으나 역시 또 그때 많이 빠졌다면 급반대가 일어날 수 있는. 네, 급반대가 있죠. 알겠습니다. 뭐 시나리오니까요. 이렇게 경제 지표들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겠죠. 네. 또 제 모델이라는 수치들이니까요. 교수님은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서 경제 지표와 함께 그 근거가 되는 경제 지표들을 비교하고 체크해가면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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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